않게 보기도 전부터 마음에 안 들어. 태민아, 나 네 여자친구 빨리 보고 싶어. 사진 처녀가 여기 웬일이에요? 사돈 처녀? 처제가 여기 무슨 일로... 진짜 진짜 기분 나빠, 그 집 사람들. 당신 마음 불편하게 만드는 거 싫어. 아무것도 모르고 상민 씨 좋아하는 나 보면서 재밌었어요? 왜 말 안 했어요, 왜? 네가 이렇게 불편할 거니까! 제 딸도 사부인 며느리였어요. 이건 말이 안 돼요. 다시 이사 가세요. 못 가요. 네가 나가. 네가 나가.